오늘 모시겠습니다. 성호스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일단은 우리 성호스님에 대해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환영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. 아이고 또 엎드려서 또 절까지 다 하시고 저는 절을 한 번도 못해봤는데 아니요 저한테나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참 스님 왜 이러시나 정말 역시 스님은 나보다 더 겸손하시군요 스님이 왕이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님을 모신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문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